에프터스쿨클럽 에프터스쿨클럽 원! 드림! 헬로 에프터스쿨클럽 패밀리 We are Tomorrow by Together!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에프터스쿨클럽이잖아요. 이번에 에프터스쿨클럽 시청 포인트가 뭘까요? 첫 번째로 저희의 새해 원 꿈에서 한 20,000원씩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 두 번째, 첫 촬영 때 덜덜덜덜덜 투게더 잊어주세요! 완전 프로로 돌아온 투게더! 네 그리고 세 번째, 저희와 에프터스쿨클럽 패밀리 by 100% 완벽한 케미!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본방사수 해야겠죠? Let's ride our dream chapter together! Don't go anywhere! Bye!